바람이 불어서 이제 정면을 보고 등계쪽을 보고 캐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잘 날아갔다.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운드서핑 하기도 좋습니다. 자 잘 끌어서 한번 그러나 깜짝놀랗 바람이 제법 부는데... 사는 것 같다... 여기서도 다른 곳곳에서 가야하는 곳에도, 이곳에가 있는 곳곳에서 조선을 공부하는 곳곳은... 여행을 가야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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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무리. 마무리. 24분.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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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